그리고 인산이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식물체내에서 에너지 전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흔히들 인산 공급하면 뿌리가 발달이 된다. 그리고 또 인산 연면십이 하면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아시고 인산원화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기비로만 전량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옳지 않고 인산은 정말 뿌리 발근 외에도 식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며 흡수가 어려운 이만큼 다른 형태의 인산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 구성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 농가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산은 뿌리 생육에 도움을 주지 않나요? 인산 넣어주면 뿌리가 정말 잘 뻗고 발근이 잘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인산이 잘 들어가면 뿌리, 특히나 신근, 신근들이 잘 발달되게 되고 양수분의 흡수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뿌리의 발달, 밝은 이외에도 인산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포분열을 활발하게 해주고요. 세포분열이 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초중반 시기니까 초중반의 인산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꽃과 꽃눈을 증가시킵니다. 아무래도 과일을 따거나 꽃이 개화가 되거나 생식생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단점으로 보여줄 수 있고 광합성 효율 자체를 증가시켜주기도 하고 성숙기가 빨라집니다. 이건 꽃과 꽃눈의 발달이랑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달, 근의 발달 외에도 정말 인산이 전생육기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인산이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식물체내에서 에너지 전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ADP와 ATP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복잡한 영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ADP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고요.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똑같아요. 다이와 트리 차이인데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포스페이트가 두 분자, 인산이 두 분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ADP고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포스페이트가 트리, 세 분자 달라붙어 있는 것이 ATP입니다. ADP는 식물에 있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에 차곡차곡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채워 넣는 소스가 바로 태양 에너지를 통한 광합성인 겁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채워 넣는데 그때 반드시 인산 한 분자가 더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성된 ATP가 에너지가 필요한 각 기관과 조직으로 이동을 한 후에 ATP가 다시 ADP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즉 인산 한 분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각 기관과 조직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ADP, ATP 하니까 너무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도식화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P는 비어있는 트럭이에요. 비어있는 트럭이 아무리 목적지에 도달해봤자 에너지는 전달받을 수 없는 건데요. ATP는 짐이 가득 적재된 트럭입니다. 짐을 가득 적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합성 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인산의 한 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가득 채운 트럭이 되기 위해선 광합성과 인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빈 트럭, ADP 빈 트럭의 광합성과 인산의 작용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ATP, 에너지가 가득 찬 트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가득 찬 트럭이 열심히 신체 각 조직과 기관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에너지 짐들이 다시 짐들을 풀면서 각 기관과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로서 ATP가 굉장히 중요하고 ATP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산이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된 에너지 대사,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아무리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산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ADP, 이 빈 트럭이 에너지가 가득 찬 트럭인 ATP로 변환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산이 결핍되어 있을 때의 증상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데 발근이 잘 안 된다를 떠나서 식물 자체가 굉장히 외소화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보면서 인산은 각 시기별로, 전작기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ATP를 합성하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각 교직과 기관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인산질비로는 기비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 당금의 현실인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인산의 흡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펴보시면 pH가 7 정도일 때, 불용화된 인산의 양이거든요. 불용화된 인산의 양 정도가 중성일 때 제일 낮은 거 보실 수 있고요. 산성으로 넘어가면 불용화된 양들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게 알칼리성으로 넘어가도 불용화된 인산의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양분들은 산성일 때 잘 흡수가 되고 또 일부 양분들은 알칼리성일 때 잘 흡수가 되지만 인산은 산성일 때도 잘 흡수가 안 되고 알칼리성일 때도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정말 흡수가 pH 토양의 산도나 상토의 산도, 배지의 산도에 따라서 정말 정말 흡수가 어렵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들이랑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과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금건부의 산도가 인산의 흡수에 정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인산의 흡수가 정말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더운 토양, 토양의 온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양분들도 토양의 온도가 낮아지면 흡수율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산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저온 토양에서 흡수가 어려워지는데요. 토양의 온도가 떨어질수록 인산의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 자체의 토양 내 이동기작이 확산이기 때문인데요. 확산까지는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건 저온 토양에서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산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의 산도와 토양의 온도, 지온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양 내에서 인산 자체의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소, 칼륨,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인산 자체의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요. 자유 인산 자체가 근건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질소, 칼륨, 마그네슘은 좀 자유롭게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근건부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인산은 토양 내에서 평균적으로 2mm밖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건부 근처에 가기조차 어렵고 근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흡수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 분들께서 추비로 인산질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기비로 전량 주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맞지 않죠. 아까도 보셨지만 인산의 ATP 말씀드리기 전에 인산이 뿌리 발견해도 중요한 역할하지만 꽃도 잘 피우게 하고 성숙기도 조금 촉진시키고 생식생장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어쨌건 식물 자체의 활력도 좋게 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기에 모두 인산은 꾸준하게 맞는 양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인산의 이런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첫 번째, 토양의 산도 두 번째, 지온 세 번째, 토양 내에서 이동성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이동도 흡수도 어려우니까 기비로만 주시는 겁니다. 맞는 농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맞는 농법이 아니고요. 그럼 이걸 맞는 농법으로 바꾸기 위해선 인산질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폴리인산이라는 인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면 정인산과 폴리인산을 처리하고 정인산과 폴리인산을 처리해 봤습니다. 지상부를 보시면 정인산을 투입된 지상부보다 폴리인산을 투입된 지상부가 10에서 15cm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전달이 훨씬 더 잘 됐고요. 양수분의 흡수도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폴리인산이 정인산보다 흡수가 많이 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건부의 발달은 더 심하게 근건부의 밀도, 부피 자체가 굉장히 빽빽하게 폴리인산이 정인산에 비해서 더 많이 발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성의 차이. 아까 인산 자체가 약점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약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성 토양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산성 배지, 알칼리성 배지에서 불용화가 식게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약점은 지온이 저온일 때 지온이 낮을 때 정말 잘 이동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고 인산 자체가. 세 번째 약점은 인산 자체 이동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 약점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똑같이 드리퍼로 관비를 한 건데요. 정인산을 관비했을 때 폴리인산을 관비했을 때 폴리인산을 관비한 이 실험군이 인산이 훨씬 더 깊게 침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신근들은 한 이 정도 위치, 심토쯤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심토쯤에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신근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인산을 아무리 관비해봤자 심토까지는 잘 도달할 수 없지만 폴리인산은 도달할 수 있다. 이동성을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개량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약점이 다시 나옵니다. 산성토양과 알칼리성토양에서 불용화가 되는 거였는데요. 정인산, 한 분자의 인산이고요. 폴리인산은 정인산을 억지로 억지로 이어놓은 폴리인산인데요. 굉장히 고온고압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럼 내가 쓰는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은 폴리인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용성 인산은 그냥 물에 녹는 인산이고 구용성 인산은 구연산에 녹는 인산이잖아요. 얘네가 녹으면 어쨌건 그 화학적인 기본 형태는 전부 다 정인산인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인산질 비록건 간에 어떤 제품에 어떤 물에 어떤 산도에 녹건 간에 녹으면 일단 정인산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장점을 가지는데 킬레이트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 알루미늄, 칼슘, 산성토양에서 철, 알루미늄가 불용화되고 알칼리성 토양에서 칼슘과 불용화됐던 정인산과 달리 폴리인산들은 불용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용화되었던 인산복합제 예를 들어 인산칼륨이라든가 인산칼슘, 인산마그네슘, 인산철, 인산알루미늄들을 녹여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녹여주는 역할은 차차 다루기로 하고 어쨌건 폴리인산에서 지금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인산비료의 첫 번째 약점이었던 불용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작기에 걸쳐가지고 인산이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산성토양과 알칼리성 토양에서의 불용화 두 번째, 지온이 저온일 때 이동성 저해 세 번째, 인산 자체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 이런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폴리인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렸고 야라테라 슈퍼 FK30이라는 제품은 인산 칼륨, 수용성 인산 칼륨, 액상 인산 칼륨 제품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18.8%가 전부 100% 폴리인산입니다. 그럼 30이라는 숫자는 뭐를 뜻하는 거냐? 이 100% 중에 30%는 슈퍼 FK 폴리인산이고요. 나머지 70%는 폴리인산입니다. 어쨌건 100% 폴리인산이지만 그 중에 정말 정말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슈퍼 FK 폴리인산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리인산 70%, 슈퍼 FK 폴리인산이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산이 불용화되지 않고 인산이 깊게 신근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흡수율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인산을 꾸준하게 전작기에 걸쳐서 기비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추비로도, 관비로도 꾸준하게 공급이 되면서 생물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ADP, 기억나시죠? 빈 트럭. 이 트럭은 ATP, 에너지가 가득 차있던 트럭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동화작용이, 광합성 작용이 필요했고 한 분자의 인산이 필요했는데요. 이 한 분자의 인산은 식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언제? 정인산의 형태일 때요. 하지만 폴리인산, 야라테라 슈퍼 FK30을 사용하신다면 한 분자의 인산을 꾸준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고 식물체내에 에너지가 가득 찬 ATP 트럭을 많이 생성해서 식물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